담보의 해제인데 담보의 해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담보를 맡겨놨는데 세금을 제대로 냈어요. 그럼 담보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. 담보를 돌려준다라는 것을 담보의 해제라고 합니다. 그래서 잘 보셨고요.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의 정리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우선 9분에는 7가지의 담보물이 있죠.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담보물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7가지 중에 4가지예요.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평가받는다가 요약되어 있는 거고 근데 이건 나중에 하라고 그랬죠. 그 다음에 담보물의 첨부서류 이것도 그 담보물별 이런 이런 첨부서류가 필요하다라는 걸 정리한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그 다음에 충당의 방법 이것도 뭐예요. 나머지 크게 두 가지로 보라 그랬죠. 그대로라는 금전 그리고 보증기간의 요청이라는 개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매각대사 이렇게 보시면 편리하게 기억이 나요. 그래서 딱 체크하시고요.